이호현, 이승현, 라거나, 정창영, 허웅 선수가 출전합니다. 이호현, 이승현의 스크린, 닿고 허웅 올라갑니다. 정창영, 수비를 돌립니다. 이호현은 라거나의 무드레인지, 정확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렇죠. 허웅. 다시 바운패스 라거나 라인 확인합니다. 석정 투공. 계속해서 지금 양 팀이 한 곳을 계속 주고받고 있거든요. 네, 흘렸어요. 볼을 빼내고 있는 KCC. 이승현 외곽으로 한 발 들어오면서 백샷. 네, 지금 KCC 공격이. 허웅. 수비를 따돌리고 왼쪽으로 에핀스톨라. 샷클락 줄어들고 있습니다. 턴오버. 어, 빼서 터요. 에핀스톨라 골밑. 득점 투공. 아, 집념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허웅. 수비를 따돌리고 왼쪽으로 이승현. 버핑 이후에. 자, 화려한 스텝으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수비자가 3명이 있었거든요. 3명의 한 명의 선수를 맞지 못했죠. 어, 라고나 석트. 라고나 석트. 최준용, 자, 펜스가 걸렸어요. 에핀스톨라 잡고. 더블 클러치. 득점에 누워. 에핀스톨라. 추가자유투 들어갑니다. 에핀스톨라. 최준용. 에핀스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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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용, 수비를 바꾸고. 45도. 정확합니다. 리바운드 이승현. 자, 존슨 달립니다. 존슨. 허웅. 에핀스톨라. 에핀스톨라.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레인. 수비 2명 사이, 이스발레인, 렉션! 오, 탄력도! 자, 그리고 달립니다. 존슨 건네주고, 이근휘! 콜비 특정 역전입니다. 자, 여기서 블록슛을 해내고, 더 대단한 건 이 장면입니다. 네, 그렇죠. 결전에 저 허슬 하나가 이득점을 만들어내는 기회를 만들었죠. 네, 이근휘. 스크린 타고 움직입니다. 네, 들어갑니다. 송정! 오른쪽 포로 열렸어요. 원 드립을 쏘지 못한 거죠. 허웅 잡았고요. 림 조준. 네, 들어갑니다. 허웅! 이정현. 스크린 스크린을 다 돌립니다. 이정현, 레이어 블락샷! 최준용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근휘, 득점 송고! 다시 한번 공격기회, KCC. 정창영 뚫어냅니다. 레이어. 반칙입니다. 두 번째 자유 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자유 또 들어갑니다. 좋거든요. 리무브 이후에 뒤로 갑니다. 정창영. 네. 컨셉은 정했는데 지금 딱 맞아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렇죠. 최준용 석차! 세 번째 미구의 페이드어웨이 백샷. 리만 쪽에 떨어뜨립니다. 일단은 최준용 쪽을 봤습니다. 웨인서 최준용 득점입니다. 웨인서 최준용 득점입니다. 자, 슈팅 들어가지 않았어요. 최준용. 그렇죠. 웨인서 최준용 득점. 최준용 득점. 네, 마무리가 굉장히 좋았죠. 50분에 56입니다. 최준용 득점. 허웅 플로터. 그렇죠. 들어갑니다. 다시 한 점 참. 자, 다시 최준용입니다. 세 번째 미구의 골밑. 상대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역전 KCC. 다음대 허웅. 웨인서 최준용. 웨인서 최준용. 네. 선적 참고. 벌써 20득점 고지를 돌파합니다. 최준용의 블락샷. 막아냈습니다. 허웅 달립니다. 허웅. 네. 득점. 성공. 오케이. 리바운드 루즈월. 자, 이근휘가 가져갑니다. 최준용. 스피드를 살립니다. 우와. 아, 그런데 지금은 득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플레이가 억지로 득점을 하려고 했던 장면들이 아니라. 그게 가볍게 가볍게 몸으로 움직이면서 득점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지금 과정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디플렉션. 라거나 살려냅니다. 네. 득점 인도원. 이 여섯 점을 앞서고 끝났는데. 벌써 이 흐름이 KCC 쪽에 넘어가면서. 열정 차이로 득점 차이가 벌어집니다. 레이. 안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공격권 빼앗서고 있는 KCC. 최준용. 레이 업. 득점 실패. 라거나. 네. 득점. 허웅. 사이드 스텝 이후에 접점. 정확합니다. 허웅. 김동현 수비. 허웅. 마저 나오면서 메이드 웨이. 정확합니다. 최준용 대 김실애. 최준용.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반칙입니다. 이 자유팀 방송은 좀 마음대로 잘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격 리바운드를 따냈어요. 이근휘 스텝백 송정. 딱 됩니다. 이근휘가 오늘 경기 승부를 여기서 끝내려 하고 있습니다.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를 압을 합니다. 빠르게 최준용 왼쪽으로. 박정훈 레이업. 득점 성공. 아. 잡았습니다. 일단 잡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책이. 최준용 달립니다. 왼쪽에는 박정훈. 레이업. 옆쪽 득점. 박정훈. 라건 아이스크림. 자 완전히 걸렸어요. 네. 석정 성공. 킥. 자 라인 확인하고 안쪽 들어왔습니다. FH 폴라 건네드고 우중간. 들어갑니다. 아. 박정훈 선수도 오늘 잘해주고 있네요. 네. 네. 박정훈 선수 오늘 경기를 인해서 저차지검동에게 눈조장을 확실히 찍을 것 같죠? 그렇습니다. 나바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 끝납니다. 최종 스코어는 90 대 74. 부산 KCC가 연패를 끌어냅니다.